야당은 오늘 판결로 소위 드루킹 사건이 선거를 유린한 중대 범죄라는 점이 판명됐다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판결에 유감을 보이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승 기자입니다 선거에 맞춰 댓글 조작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2년 전 특검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오늘 판결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이미 상실됐다고도 했습니다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하고 한 이런 것이 유죄로 판결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주 원내대표는 실형을 받았는데 보석이 취소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김 지사의 사퇴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경쟁했던 안 대표가 댓글 조작의 최대 피해자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한다며 유죄 판결 부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지사와 함께 여권 내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잘 수습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한다면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한다고 올랐습니다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바구에서